텔라카 하버라고요. 꼬리배를 가는 한국입니다. 이민 수속국이 있습니다. 입국 신청서를 준비해서 입국 신청을 해서 가는 것 같고요. 여기는 텔라카 하버의 텔라카 분들입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전경입니다. 여기가 요트 상탑장입니다. 비싼 곳이죠. 하늘 위에는 케이블카가 있고요. 여기는 커피 파는 데가 있고요. 바로 옆에 배표를 사는 곳입니다. 이쪽은 편나를 보시면 왼쪽으로 가시는 아까 말한 카페랑 랭카이로 도착하는 페리가 도착했고요. 이때 랭카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꼬리피를 갑니다. 나오시면 침을 받으시고 찾아서 유리관으로 입국 수속을 마친 다음에 랭카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hoş키 Every OSB 잔 지나 amen 상탑장 orphans 잠 열 꿇 꾸 꾹 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